오늘 우리 삼식님의 식판이에요 오늘 주요 요리는요 닭곰탕 미역국이에요 닭을 토막 쳐서 압력밥에서 푹 삶은 다음에 그 다음 불린 미역하고 또 굵은 청일염 넣고 또 마늘 좀 듬뿍 넣고 이렇게 미역 넣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참치 액젓 넣어서 미역국 끓였어요 이렇게 날씨가 좀 쌀쌀해지면 또 이제 뜨거운 거 먹고 싶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요즘 흰밥이 가장 흰밥 흰설탕, 흰 밀가루가 가장 나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통곡물을 많이 먹으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렇게 귀리라든지 농사진 찰옥수수하고 이렇게 고구마 또 자색고구마 당근 야채 같은 거 요리하다가 쓰고 나면 야채를 넣어서 밥을 지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밭에서 나온 부추김치하고 깍두기하고 이렇게 닭곰탕 미역국을 끓였어요 그리고 이제 야채밥을 했어요 고구마하고 당근 이런 것들을 또 여러가지 건강에 좋은 흰쌀밥이 제일 나빠요 건강에는 그래서 이렇게 여러가지가 섞여서 자색고구마 색깔이 예쁘죠 이렇게 해서 밥상을 차리고 여기는 이제 부추꽃 샐러드예요 부추꽃 샐러드에다 아보카도하고 풋사과를 같이 섞어서 부추꽃 샐러드를 만들었어요 맛있겠어요